또 먹읍시다. 향기 좀 맡아보자. 감자 냄새나요? 구수에 지금 여기까지 쫙 왔어. 다 내놔. 잘 먹겠습니다. 동시에 먹자, 동시에. 사막이 아니야. 동시에 먹자, 동시에. 동시에, 오케이. 자, 승희 승희. 그동안 이렇게 이 개랑 이 냄새들이 다 배어있어가지고. 진짜 개냄새 난다. 홍합 냄새 나고. 야채에서. 와일드 와일드 웨이프 외치고 먹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와일드 와일드 웨이프! 오우, 달아. 진짜 감자 맛 나요. 진짜 감자 맛 나요. 그 감자, 감자 맛 나, 감자 맛. 너무 맛있어. 감자 맛 나. 대파구이 보다 더 달아. 나 이거 너무 괜찮은데? 아니, 이때까지 중에 포만감이 제일 나는데? 대파보다 더 야들야들하면서 고소하고 더 달아요. 파구이 뭐라고 해야 되신 거? 이거 좀 씻어가지고 소금기가 좀 있게 하세요. 아, 바닷물에 씻으면 맛있다. 그럴까요? 짭짤한 한 입. 그렇게 해볼까요? 하나, 하나 더. 홍합 또 까. 지금 몇 번을 굳는 거야? 오늘 그만 까고, 우리 이제. 아니, 이제 그만. 네, 우리 그만 까시고요. 네. 고기. 아, 고기. 물고기 물 들어와서. 고기 잡으러 와야지. 네, 이때 낚시를. 맞아요, 잡아야 돼 빨리. 좀 해갖고 우럭이랑 이런 걸 좀 잡아보고. 어디 가서요? 통발도 좀 담가보고. 혹시 쑥 있으면 쑥 해와. 우와! 승희가 준비했어요. 여러분! 제가 모자를 준비했어요. 좋아. 야, 기용이 기대된다. 좋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